와 걸렸다! 꼬망! 꼬망! 와우! 달슨앤 라이브! 바르미넨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좀 세웠네요 챔피언스 역사상 이렇게 많이 승리하고 우승한 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1경기 전승 우승입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처음 시작됐던게 1955년이니까 65년만에 예 11경기 전승 우승하고 승리하고 우승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그것도 더 무서운게 뭐냐면 11경기 동안 몇 골을 넣었다고요? 바이르미넨이요? 43골 넣었습니다 예 43골을 넣었죠 이게 경기당 그러면은 거의 어쨌든 4골 이상씩 가깝게 때려놓고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거니까 바이르미넨이 이번 시즌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만한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단일 시즌 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팀이 바르셀로나예요 역사적으로 45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3골을 넣었으니까 2골 차이죠 바르셀로나가 더 많은 골을 넣었었는데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16경기를 치렀어요 이번에 바이르미넨은 11경기를 치렀으니까 5경기를 적게 치르고도 43골을 넣었다라고 하는거니까 얼마나 바이르미넨이 진짜 막강 공격력을 보여줬는지 확인시켜준거구요 이러면 바이르미넨은 와 챔피언스 리그 통산 6번째 우승이네요 그동안 제일 많이 우승한 팀 레알마드리드 에이시밀란 이렇게 있었고 3위가 6번의 리버풀이었는데 이번에 미넨이 우승 한 번 더 추가하게 되면서 공동 3위로 올라가게 된거고 2013년 이후에 7년만에 다시 한번 미넨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겁니다 이게 뒷심이 얼마나 무서웠었냐면 뭐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1경기 연승 전승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앞에 모든 공식경기 다 합치면은 진짜 바이르미넨이 21경기 연승입니다 이번 시즌은 오늘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21연승 무패로 따지면 30경기 무패로 시즌을 마무리한거니까 바이르미넨의 폭발력이 진짜 얼만큼 이었는지 이거 한번 다시 보여주네요 어 또 이번에 바이르미넨은 트래블 기록한거죠 트래블 사실 오늘은 뭐 바이르미넨이건 파리건 오늘 챔피언스 리그를 승리하게 되면 두 팀 다 트래블이었습니다 트래블이라고 하는게 자국 리그 그 다음에 자국 FA컵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 세가지를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트래블을 달성한다고 하는데 어 파리도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이제 트래블 미넨도 이겼다고 한다면 트래블인데 미넨이 이겼기 때문에 트래블이구요 미넨이 트래블한거는 2013년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2013년때도 똑같이 그때 삼가랑을 체제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한거고 아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레반도프스키도 이번에 와 레반도프스키도 득점왕 트래블입니다 예 분데슬가 득점왕 포칼 득점왕 챔피언스 리 득점왕 예 득점왕 트래블 팀은 예 우승 우승 트래블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는 이번에 득점왕 트래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2013년에 바이렘 미넨이 트래블할 때 상대팀이었어요 도르트문트 소속이었잖아요 그때 그때는 바이렘 미넨이 만주키치가 앞쪽에 스트라이커였고 도르트문트가 클록감독 아래에서 그때가 레반도프스키가 뛰었는데 준우승 차지했었어요 그러다가 팀을 옮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 뭐 득점왕 트래블 또 이번에 또 챔피언스에 우승한거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의 첫 빅이어네요 네 자신의 비결을 처음 들어 올린거고 어 레반도프스키는 진짜 아깝겠다 레반도프스키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득점왕 트래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롱도르를 어 못봤다니 예 피파 올해 선수상 발롱도르 이런게 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가지고 진짜 아깝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잘했으면 뭐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아쉬울 것 같고 자 오늘 경기의 이제 공식 기록지인데요 이제 1대0으로 바이레미넨이 파리를 잡았는데 사실 오늘 경기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어 바이레미넨이 엄청난 압박을 가했구요 끊임없이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그러니까 파리가 저 앞쪽에 있는 3명 어 디마리아 네이마르 은바페 요 3명의 선수가 워낙 좋으니까 어 이 바이레미넨이 앞쪽에서부터 계속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볼이 저 3선수에게 안가도록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습니다 오늘 90도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압박을 많이 걸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파리도 보면 투엘 감독이 확실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 수비라인을 맨마킹과 이 지역방어를 혼합해서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433 형태행이라는데 요 포백하고 허리 쪽에 있는 3미들이 굉장히 폭을 좁혀놓고 압박을 하는데도 여기서 탈압박해서 한두 번 넘어오게 되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쪽에 있는 뭐 한두 번 기회 왔을 때 네이마르 은바페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하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진짜 이 노이어 예 정말 이 노이어 아니었으면 파리가 사상 최초의 유럽 챔피언스리그도 가져갈 뻔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특히 그 어 전반 18분에 은바페가 스루패스 기가 막히게 넣었을 때 네이마르 거의 1대1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축구 현장에서 이런 통짜 같이 기회가 나왔는데 1대1 장면 딱 나왔는데 노이어가 오늘 노이어 완전히 신의 발이었던 걸 아시죠 뒷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완전 빠져나는 그 발로 쳐냈는데 더 그 장면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근데 그 볼을 리바운드 된 걸 네이마르 또 한 번 컷백을 연결해 그걸 또 막아요 예 와 진짜 잘했더라구요 진짜 또 대단하게 70분 후반전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이 뒤마리아가 연결해가지고 마리키 뉴스가 딱 했는데 와 그때도 노이어가 또 뒷발 예 노이어의 요 선방 아니었으면은 흐름상 진짜 미넨도 어렵게 연기했을 거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노이어의 요 선방 진짜 굉장히 눈에 띄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근데 이제 경기 전체는 보면 그렇게 전방 압박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그 저 3명의 볼이 안 가기 위해서 미넨이 굉장히 막 싸워줬었는데 그리기 놓고 봤을 때는 이 압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했던 누가 굉장히 눈에 띄었냐 오늘 경기에서는 6번에 티아하고 알칸타라가 진짜 좋았습니다 예 수비 쪽에는 그렇게 노이어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통해서 경기 흐름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티아하고 알칸타라가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이 어 압박을 해주는 전체적인 프레싱 그 다음에 공격을 전개할 때 연결해주는 것 이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 어떤 MOM을 놓고 보면 저는 오늘 3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티아하고 알칸타라 그리고 오른쪽에 키미 키미 같은 경우는 코망이 넣었던 골을 기가 막히게 크로스 그거는 사실 그 골에 한 0.6골 이상은 저는 키미가 만들었다 보는데 키미의 크로스 그 다음에 아까 노이어의 선방 오늘 실제로 그 티아하고 알칸타라는 허리 쪽에서는 패성률이 제일 높아요 88.2%로 굉장히 좋은 연결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수비 쪽에 키미 말고는 그 최다 터치입니다 어 95번의 터치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수비 쪽도 가로채기 태클 이런게 거의 1,2위에요 네 다 1,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 전개 패스 성공률 그 다음에 수비의 어떤 태클 가로채 이런게 티아고 알칸타라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민헨이 오늘 경기를 하는데 잘 풀어주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파리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저는 좀 베라티 같아요 베라티 예 민헨 입장에서 중요했던 선수가 알칸타라 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전방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제 그 민헨이 그 악재가 뭐였냐면 전반전에 이제 보아탱이 다쳐가지고 줄레로 바꿨고 그 다음에 파바르가 이번에 그 몸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다니까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뒤쪽에 약간의 스피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커버 플레이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줬던 게 이제 알칸타라라고 한다면 요 이제 여기 파리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쓰리톱에게 좀 더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고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더 좋은 양질의 퀄리티 있는 패스를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줬어야 되는 소지가 베라티입니다 베라티가 그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베라티가 선발로는 못 나왔고 이제 교체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지금 부상에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풀타임 뛰기 뛰는 것은 조금 문제였다고 봤나봐요 그래서 베라티가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데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조금 더 파리가 팀 플레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팀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위넨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네이마르가 진짜 번쩍이는 장면이 있었지만 네이마르가 여전히 조금 더 솔로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아니면 은바페 뭐 디마리아 이렇게 세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들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넨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좀 어떨까 파리가 카타르 자본이 들어온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자본이 유입된 게 9년째인데 9년 동안 영입한 선수가 모두 47명이에요 만 7명을 영입하면서 투자했던 돈이 우리 돈으로 1조 7600억 원 투입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개개인들의 능력은 확실히 좋아요 좋은데 이 선수들이 좀 더 강한 팀이 되려고 한다면 팀으로서 훨씬 더 많이 확 강하게 조여들어가는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확실히 좀 더 올라간다면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상 최초로 교승까지 올라온 거 박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팀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우승한 바이렘 위넨에게도 준우승에 그친 파리도 이번 결승점만 놓고 보면 혹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박수 받기 충분했다고 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브라질의 두 친구의 운명은 좀 엇갈렸네요 두 선수가 어렸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 네이마르는 딱 봐도 애떼 보이죠 이렇게 보정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또 쿠티뉴은 헤어스타일이 아주 예 예뻤네요 쿠티뉴은 지금보다 약간 후덕한 느낌도 있는데 두 선수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앞두고는 두 선수가 조금 상황은 좀 달랐었죠 네이마르는 정말 뭐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쿠티뉴 같은 경우는 임대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뭔가 제가 새로운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끝났는데 막 네이마르가 계속 울었잖아요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좀 짠하던데 네이마르는 아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면서 준우승에 좀 머물렀고 쿠티뉴은 임대 신분으로 지난번 경기 뭐 골도 넣고 이번에도 또 교체로 출전했었는데 이렇게 임대 와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또 한 번의 반전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